삼척시의 초공 용굴 촛대바위 해안 경관길이 오는 6월쯤 완공돼 개방될 예정입니다. 삼척시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용굴 촛대바위 해안 녹색 경관길 조성 사업이 현재 94% 진척됐으며, 안전시설 등 마무리 공사를 오는 6월까지 마치고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초공 용굴 촛대바위 해안 녹색 경관길 조성 사업은 9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안탐방로 660m와 전망대, 출렁다리, 데크광장 등을 시설했습니다.